안녕하세요 달캐기 위스키입니다 오늘은 말이 필요없는 바로 요 녀석을 갖고 왔는데요 글랜드로낙 글랜드로낙 21년 팔리먼트 입니다 네 이렇게 딱지랑 이렇게 붙어있네요 레이블 딱지가 아니고 이렇게 통에 원통형 길다라는게 들어있구요 이게 보통 발을 보다 다른거에 비해서 좀 긴 편입니다 거의 메켈란 높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요 요거 제가 갖고 있는거는 지금 많이 마셨죠 그 말은 괜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에어링이 꽤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에어링이 안됐을 때부터 얘는 첫 느낌부터 좋았던 애고 중간에 한번 마셨을 때도 좋았고 비교 분석할 때 다른 위스키랑 비교할 때도 많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아껴 마셔야 되지만 또 그럴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혹은 불행히도 레이첼 버전입니다 빌리워커 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구형 마틀은 아니다 뭐 신형 마틀 중에 하나인데 산지는 꽤 됐습니다 요거 참 희한한게 제가 있는 곳이 지금 캐나다인데 미국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뭐 물량이 많겠죠 근데 캐나다는 물량이 좀 없습니다 글랜드로낙 특히나 글랜드로낙이 물량이 많이 없어요 요거 혹시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나오면 그냥 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물량도 적고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참 전에 구한 건데 한번 몇 번 나오더니 금방 또 없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잠깐 짧은 쇼츠에 글랜드로낙 12년을 13만원 주고 샀다고 하니까 그렇게 싼 거를 그렇게 7, 8만원이면 살 걸 뭐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냐 그러는데 캐나다가 위스키가 비싼 것도 있지만 요즘 또 갑자기 많이 비싸졌더라구요 환율이 안 좋은가 봐요 캐나다 달러가 거기에다가 드로낙의 물량이 좀 없습니다 캐나다 쪽은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드로낙이 많을 때 좀 미리미리 사 두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12년은 그렇다 쳐도 21년이나 18년 그런 것들 조차도 혹은 15년까지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더라구요 네 하여튼 그렇구요 여기 내추럴 칼라에다가 정말 진하죠 참기름처럼 네 내추럴 칼라에다가 그 다음에 넌칠 슬터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왜 이걸 또 높은 도수부터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얘도 48도입니다 48도 어마어마하게 그래도 캐스크 스트링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도수에 속하기 때문에 어 요 친구도 에어링 하면 또 맛이 어떻게 변할지 조금 센 감은 있어요 처음에 마셨을 때 근데 워낙에 맛이 제 생각엔 예전의 기억으로 하면 되게 달아가지고 그게 부뎌 졌거든요 그 알코올에 확 치고 오는 게 어 쉐리의 달달한 그 쉐리 맛 때문에 많이 뭉개졌던 기억이 났는데 그것까지도 에어링 후에 그 치고 오는 알코올이 조금 죽었다면 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얘 같은 경우는 글랜드로나기 제일 유명한 게 올로로소랑 페드로이메즈 px쉐리를 같이 담근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메켈란이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메켈란은 올로로소 쉐리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px쉐리를 했는데 이제 px쉐리가 조금 이제 쉐리가 단 게 빵 하고 치고 나오는 반면에 또 올로로소 쉐리만이 줄 수 있는 약간 드라이 쉐리랑 좀 앞편에 이렇게 앞쪽에 있는 게 아니고 좀 뒤쪽에 있는 그런 쉐리의 은은한 향이 조금 없어서 또 올로로소랑 또 px쉐리만 요건 지금 섞어가지고 그렇지만 따로 px쉐리만 나온 것도 이제 보면은 아 좀 맛이 진하긴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냥 좀 흔히 알고 있는 저는 올로로소 쉐리에 드라이한 것보다는 조금 더 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한번 향 맞고 그 다음에 맛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더 말이 필요 없는 아주 좋은 위스키이긴 합니다 다만 그냥 저희가 에어링을 했기 때문에 한번 마셔보자는 겁니다 네 뚜따는 아니지만 제가 가끔가다 에어링을 너무 많이 해서 코어크가 깨진 적이 있어 가지고요 좀 조심합니다 오우 이게 뭐지 오우 지금 여기 뚜껑에서 나서 그러나 한번 따라서 한번 다시 냄새를 향기를 맡아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나무 향인데 약간 토스트 된 향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 끝에서 이거 코크 냄새인지 지금 헷갈려 가지고 아 알코올 치고 옵니다 아 요만큼 남고 이제 에어링이 좀 된 상태에도 알코올이 확 치고 오네요 뭐 이렇게 너무 세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너무 코를 팍 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세구나 이런 느낌은 와 에어링이 했는데도 이 정도네요 아주 좋고요 제 생각엔 토스트된 여기서 지금 병에서 맡았을 때는 약간 토스트된 나무 오크 뭐 이런 느낌이 났고요 초코렛 시가 향 아 그리고 토스트 오크 향 뭐 이런 게 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거는 사이드로 느껴지는 거고요 전반적인 거는 지금 쉐리 향이 굉장히 섭니다 음 단쉘 있죠 향에서는 아직 알코올 때문에 뭐 맵거나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마셔 볼게요 이제 요까지는 향이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진하고요 아 좋네 좋습니다 좀 쉐리는 쉐리인데 아 역시 PX랑 올로로스를 섞으니까 아 또 아 이렇게 진한 향이 나는구나 요 정도 알 수 있고요 음 와 그러니까 쉐리 맛은 쉐리 맛인데 약간 캔디처럼 이렇게 슈가가 코팅된 쉐리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 느낌이 아니고 슈가 코팅 슈가로 이렇게 발라진 사탕의 느낌의 쉐리입니다 굉장히 달다는 겁니다 입에서 다 이렇게 모아져요 퍼져서 드라이 해가지고 날아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나 달아 하고 딱 찍고 포인트로 넘어가 주네요 쓴 향도 안 나고요 뭐 나무가 너무 세거나 매운 게 너무 세거나 그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알라키나 이런 거 말라키 15년 같은 거를 마시면 제가 이거를 예전에 참 그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15년 이랑 비교했더라고요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 연수가 좀 적은 거를 마시면 단 향은 나지만 단 맛도 나지만 그 나무나 요런 것들이 조금 세게 들어오고 알코올도 팍 치고 들어오고 조금 융화가 덜 되는 느낌 맵고 달고 막 이러니까 스모키 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 융화가 조금 따로따로 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지금 까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진짜 잘 만들었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는데 좀 덧붙이자면 굉장히 달고 매운 향이랑 조금 나무 향도 나면서 과즙이 막 이렇게 산뜻한 거가 난다기 보다는 과즙은 맥켈란의 그런 향도 나면서 또 근데 맥켈란은 아니고 너무 제가 맥켈란으로만 비교하니까 좀 그런데 음 맛에서는 정말 아 그 너무 달아서 그 향 그 맛 밖에 안 나네요 저는 지금 그 맛 밖에 안 나는데 이게 무슨 과일일까 뭐 드라이프루트 이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진짜로 이렇게 과일을 딱 아삭 이렇게 베어 먹었을 때 즙이 나오는 그런 느낌의 당입니다 그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자두라고 했네요 자두나 혹은 블랙베리 잘 익은 복분자나 자두 같다는 얘기를 하네요 근데 확실히 드라이프루트는 아닙니다 굉장히 답니다 설탕 단 것처럼 쫙 과즙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가? 다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목넘김까지도 답니다 분명히 이게 48도고 너무 세고 그다음에 분명히 매운 것도 있어요 지금 오크에 그런 잔량도 있고 어떻게 말하면 진저 맛도 살짝 나는데 그 당이 너무 달다 보니까 과즙에 그런 당 그냥 쫙 응축된 그런 느낌이 같이 넘어가고 같이 입에 돌다 같이 넘어가니까 목넘김도 살짝 답니다 와 이거는 그냥 다네요 그냥 이거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글랜드로낙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고서는 뒤에 맛도 지금 토스트된 맛 그다음에 다크초콜렛 조금 있는 맛 그 다음 스파이스 진저 스파이스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어울려져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목에서도 계속 이렇게 제가 지금 한참 먹은 다음에도 이제 올라오는 잔향들이 있잖아요 입에 있었던 그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또 딴 거는 있나 그게 다긴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약간 아란 18년 같은 경우는 그냥 선이 굵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맛을 찾기 보다는 그냥 그거 하나 조금 러프하다 좀 이렇게 정제되지 않는 듯한 느낌은 나지만 그래 뭐 18년에 이 가격이면 괜찮겠다 해서 마셨던 거에 비해 얘는 정제가 돼 있고 맛도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튀는 거 전혀 없지만 튄다 하나 튄다 하면은 단 건데 그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맛있네요 저는 맛있습니다 이거를 무슨 피트 위스키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단 거를 또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그냥 정말 소스 분들 빼고는 달고 밸런스 좋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맛을 또 그 중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도 선이 굵긴 합니다 PX 쉐리가 제가 볼 때는 그냥 당이 너무 세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조금 맛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덜 주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맛이 여러 개가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 그냥 제 생각에는 다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쉐리 특히 꿉꿉한 맛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과즙 있고 플럼 같은 거 그러니까 자두 같은 맛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사셔야지 이거는 뭐 이거는 그냥 사셔서 한잔 한잔 데일리 드링크로 마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우 좋다 아우 좋아 좋아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이렇게 많이 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뭐 다른 것들은 제가 맛을 찾고 그래야 되지만 이 친구는 찾을 필요가 없이 그냥 좋습니다 그냥 딱 먹었을 때 초보자까지도 굉장히 다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얘는 다 좋지만 이제 21년이 지금 얼마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한참 전에 산 거라 가격만 뭐 가격이 좋을 순 없겠죠 네 하여튼 만약 구할 수 있으시면 그래도 이거는 적극 추천입니다 에어링을 해도 에어링을 안 해도 이건 맛있는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에어링을 좀 1년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코올에 타격감이 조금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꾸꾸판 쉐리랑 아 그 토스트 된 느낌이랑 고소한 맛 그 씨가 초콜렛 다크 초콜렛의 쌉쌀한 그 맛이 계속 쳐주고 오는데 그게 좋습니다 심지어는 넘겼을 땐 달고 잔향 올라올 때는 그런 향들이 같이 올라오는데 아주 아주 최고입니다 네 다음에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위스키 에어링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